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상한 부부에요 오늘은 야 대게 찜 하려구요 대게 찜하고 골뱅이참 해서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예 반갑습니다 항민선 님 밈 밈 밈 채소민 님 비타민 님 다 어서 오세요 자기야 불쾌봐 대기찜 가는거 보여 드리래 대기 찜 넣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됐어 됐어... 일단 이거 지금 놓고 가스 올린 거 아니야 가스 올려 그렇지 자 이거 이거 치워 어서오세요 이제 비켜 되게 크지요? 크지요? 짱군님 어서오세요 되게 크지요? 되게 크지요? 응 됐어 골뱅이는 옆으로 넣으면 되겠지? 아니야 그렇게 넣는 거 아니야 위에다 또 따로 내가 가져올게 응 아 되게 배가 보이게 쪄야 돼요? 껍질이 되게 보이겠네 아 배가 보이게요? 이렇게 없는 거 아니야? 어 배가 위로 가야 된다 아아 자기야 응 천천히 천천히 응 아 배가 위로 가겠죠? 해야 되는구나 어 음 이렇게 음 이거 보여요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는 너 너 골뱅이 됐지? 잔다르 끈임 어서오세요 이제 잠깐만 이제 다 됐대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 이제 대게를 꺼내보겠습니다 야 이거 골뱅이 아주 맛있겠다 그거 나를 써 뜨거워 뜨거워 안 돼 뜨거워 뜨거워 보시면 이제 그거 써보니까 아 그거 놔둬 왜 그래 왜 손으로 떼고 그래 이거 골뱅이라고 얘기했구나 그러면 또 방법이 있지 이거를 골뱅이를 밑에다 놔둬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이리 봐봐 자기가 이거 들어 내가 이거 들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잖아 보리로 써야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리번이 왜 다리도 할 것 같다 까쁘니깐 다리번이 나오잖아 응 별뱅이 많다 그런게 커가지고 많이 들어가네 다리야 똑바로 들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커가지고 비슷하면 눈치 멋있겠다 또 꺼려주세요 또 꺼려주세요 저번이 자 자기가 집게갖고 내가 할게 아우 개 잘 떠졌네 자 이제 대게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아 이거 잘 짜졌다 응 와 끝내주게 잘 떴어어 아 끝내준다 이거 오우 뜨그러 아 이리 나와 나와 아유 하는게 그것도 못돼 요 요 중간에 요렇게 딱 지고 해야지 요렇게 요렇게 중간에 요렇게 응 요렇게 해야지 자기야 응 요 중간에 요렇게 응 맞지 응 응 자기는 위험해 다 쓰겠다 자기가 가만히 있어 응 나 보너 이거 보너 갖다 놓을게 거기다 보너 응 성공했다 응 성공했다 응 성공했다 응 대게가 이렇게 커 커요 예 그러구요 이거는 골뱅이요 골뱅이요 골뱅이와 대게 하고요 예 저 맛있게 먹어 볼게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만 먹어서 네 아이고 우리끼리 먹어서 죄송합니다 어 이거 뭐예요 그러고 자기가 잘리고 있으면 잘리고 응 자기가 알아서 네 알아서 할게 장갑 끼고 해 아냐 손으로 안해 손 맛이여 자기 손 맛이야 응 응 난 다 먹히고 하네 물이 다 묻었다 여기 응 화장실도 닦고 화장실도 닦고 화장실도 닦고 물이 다 묻어버렸어 접시 하나 줄까 접시? 응 응 접시 하나 있어야겠는데 큰 것도 얻은 거 적당한 거 적당한 거 아 그러지 말고 큰 거를 다 넣고 하면 돼 자 여기 옹타가 안 된다고 그럼 먹으면 되겠어 어떤 거를 대게는 여기다 못 먹지 이건 안 되잖아 여기다가 그럼 뭐 뭐 넓은 거 응 하루 먹방도 해달라고요 아 되게 맛있겠죠 이거 되게 맛있겠죠 잠깐 오케이 여기 좋다 이거 자 이제 먹어볼까 응 내가 살을 발라줄게 자기 팔 이렇게 올려 잠깐만 응 내가 살을 발라줄게 응 응 내 발로 내가 먹을게 자기가 먹어 아니 자기 먹기 힘들잖아 응 잠깐만 이거를 자기가 먹어봐 한번 더 그거 먹으면 먹어봐 음 음 음 맛있어 왜 맛있어? 어 잘 익었다 잘 익었어? 응 음 잘 익었다 응 이걸 좀 빨아먹어야 되는데 응 내가 빨아먹어 응 세게 딱 해야 되거든 응 어 됐다 이렇게 나오네 살이 응 응 살이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 응 야 맛있겠죠 예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아 이거 살이 살이 쫑 나오네 그냥 살이 되게 살이 그냥 됐다 이거 먹어 응 먹어 응 오 살 아니 내가 먹을게 먹어 응 알았으니까 응 맛있다 완전 맛살이죠 맛살이죠 완전 이거 완전 살이 많다 응 먹어 응 응 맛있다 음 응 맛있다 응 맛있어요 내가 빨간색 한다고 이거 달다 응 야 맛있다 이거 잘 샀잖아 요거 안을꺼 쪽 빨아먹으면 돼 예 별이 소리님 어서오세요 오늘 이거 부두꺼 가가지고 샀어요 시장 부두꺼 가가지고 산거 거든요 지금 묵고 어판장 가가지고 오늘 이거 산거에요 싱싱한거 아주 그냥 싱싱한거 사왔거든요 아 맛있습니다 살이 안에 많아요 살 뜯어가지고 저 집사람 줬거든요 예 아이고 수디님 1,1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를 나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고 내가 요거 하나 만들어줄게 자기 먹어봐봐 뭐 게장에 밥 비어 먹으면 좋거든 내가 게딱기에다가 이거 내가 만들어줄게 먹어봐봐 오우 뜨거워 오우 뜨거워 여기다가 밥 비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거 구멍이 고향外도 먹 다른데 그래도 pidALI 다 먹고 inch seguro 저희 고향 employers 시치면서 진짜 맛있다. 개가 빨간 개는 살이 없잖아. 장갑 끼고 먹으라고. 이 양반 장갑 안 껴요. 장갑 끼니까 좀 불편하더라구요. 다 먹고 손짓해. 골뱅이도 잘 먹어봐요. 골뱅이 하나 먹어볼게요. 골뱅이가 잘 삶아졌거든요. 이수시계로 골뱅이 이거 한번 파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딱 찔러가지고. 제대로 나온다. 골뱅이가. 초장. 녹아 녹아. 녹아 그냥 녹아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어요. 음 잘 삶아있어. 아이고 정혜인님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저거 저거 이렇게 파는거. 아 이제. 아 저 랩 한번 하자구요. 랩이요. 정혜인님이. 어 정영수님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먹고요. 랩해야지.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혜인님 또 우리 팬가입부.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팬가입부. 감사합니다. 야 진짜 맛있네요 이거. 와. 야 골뱅이가 진짜 잘 익었어요. 엄청 이게 살이. 뭐라 그러지. 쫀득쫀득한게. 살이 엄청 식감이 좋아요. 쫀득쫀득한게. 부드러워요. 딱딱하지 않고. 와. 골뱅이 진짜 맛있다. 예. 박정흠님 어서오세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딱 이수식이로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딱딱 바로 나오자 그랬다. 일단. 돌돌 돌리면은. 똥까지 딱 나오잖아요. 맛있어. 여기 이제 하나 해줄게. 나 했어 벌써. 먹었어. 먹었어. 내가 해갖고 먹었다고. 먹으라고. 응. 아. 아 좀 있으면 좀 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너무 좀. 우리끼리 먹어서 죄송해요. 우리끼리 먹어서 죄송합니다. 뼈는 또 이렇게. 한국에다가 놔둬야지. 다음에 만나면. 혹시나. 그야들 좀 만나면. 대접하겠습니다. 우리끼리 먹어서 죄송합니다. 맞잖아. 응. 내가. 되게 맛있게 이거. 진짜. 맛있는거 해당해줄게. 여기다가. 내가. 내가 먹잖아. 여기다. 게딱지에다가. 먹잖아. 살을. 살을 딱. 너무 맛있거든. 다시 먹어. 다시 먹어. 내가 없으면. 내가 하나 맛있게 하나 해줄게. 만들어줄게 하나 맛있게. 이것만.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바로 먹어도. 응. 이거 하나 줄까? 나. 빨리 먹어. 이것도 간신히 먹으니까. 뭐가 없잖아. 치아때면 간신히 먹잖아. 응. 치아때면 간신히 먹잖아. 그러니까 먹어. 아이고. 정혜인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아때면 간신히 먹잖아. 이제 월요일날 돼야지. 맘 놓고서 먹지. 아 맛있다. 예술이다. 예술. 천천히 먹어. 응. 맛이 진짜 예술이에요. 자기야 천천히 먹어. 응. 맨날 천천히 먹으라. 말이 그랬다. 응. 아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음. 진짜 맛있어요. 대기를. 원래 좀 좋아하거든요. 내가. 자기 이거. 잘 봐. 내가. 살을 딱. 발라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살이 좀 나오거든. 이렇게. 봐봐. 먹어봐봐. 진짜 맛있어. 내가 또. 살만. 게딱지에다가. 살을 딱. 발라가지고. 우리 집사람. 또 이렇게. 맛있게 한번. 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또 줘야죠. 집사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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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나는. 이제 그만 먹어. 요거. 하나 먹어. 응. 한번 먹기. 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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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야 맛있어요 어 아 예술이다 딱 아 이거요 딱 게 살이 딱 살만 딱 나왔잖아요 살이 많다 살이 엄청 많다 깍혔다 살이 그냥 살이 깍혔어요 그냥 지금 엄청 지금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빨간 반쯔님 또 처음 들어오시는구나 고맙습니다 으 으 이거 초장에 한번 찍어 먹어 봐야겠다 초장에 한번 또 찍어 먹어 볼게요 그냥 지금 맛이 없어 맛이 없나 별맛이 없고 얼마나 찍어 먹어도 되겠네 아 이것도 초장에다가 한번 먹을게요 별미일 것 같아요 맛있어 그건 자기가 초장을 좋아해서 좋지 근데 내가 초장을 좋아해서 그런가 아 으 아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아 장갑 끼고 먹으라고 이걸 손 맞히잖아요 또 예 이것도 아 대게는 또 손 마시니까 아 아 아 골벵이도 하나 먹어 먹어 어 와 손으로 그 빼도 딱 딱 뻘겨진다 그냥 으 으 으 야 저거 봐 좀 안 먹어 나나 다 먹었어 뭐 다 먹었어 내 거 봐 와 손으로 빼도 딱딱 빠져 골베이가 이거 좀 미끄라 와, 진짜 맛있다 집사랑 다 먹었대요 내가 더 챙겨주려고 했는데 게딱지에다가 밥을 좀 비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없다 이거 좀 장이 말랐네 저것 다른것들 있다 그래도 살을 또 여기다가 아이고 아이고 똥 살을 넣고 밥을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예 예 게딱지에 밥 먹으면 맛있어요 아 식탁은 예 식탁은 저번에 샀어요 예 살을 게딱지에다가 게살을 또 이렇게 빼가지고 같이 섞어서 밥 먹으면 맛있거든요 하는게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음 음 음 아 살만 딱 빼가지고 네 아이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아 여기다가 딱 있잖아요 이제 밥 요거다가 이제 밥을 한번 넣어가지고 먹어볼게요 밥을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밥을 딱 넣어가지고요 음 음 음 음 음 골뱅이까지 넣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 골뱅이를 얹어가지고 천천히 많이 먹어 음 골뱅이 초장에 딱 찍어가지고 요거 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딱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딱 먹어보겠습니다 골뱅이 딱 얹어가지고 음 저게 진짜 맛있죠? 아 맛있죠? 음 와 진짜 맛있어요 저것도 뭐 저것도 하나 뜯어가지고 이게 아직 됐어 음 와 진짜 맛있어 어 집사람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요 마음대로 못 먹어요 예 그것도 이제 월요일날이 이제 병원에 가야되니까 그때 되면 또 어떻게 좀 결라나 아직은 좀 불편해갖고 예 이것도 엘조이니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먹는 거를 좀 피하는거에요 그래갖고 아 음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자기가 좀 더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좀 더 먹어야 되는데 먹을 날이 많지 뭐 오늘 안일이 달이야 응 응 응 골뱅이 잘 샀어 달이야 응 골뱅이도 잘 샀어 그렇지 골뱅이 진짜 골뱅이 맛있다 와 골뱅이 신의 한수다 진짜 골뱅이 이거 있잖아 15,000원이면 거줘야 그렇지 15,000원에 다 가서 골뱅이를 진짜 싸게 주고 샀거든요 개도요 아는집에서 많이 줬어 응 이게 딱 먹을때 꼭다리를 딱 먹어 위에 있는 다리를 먼저 먹고 딱 딴 다음에 미세꺼 따고 한번 쪽 빨아먹으면 돼요 그냥 살이 딱 나오거든요 아 이건 대게에요 예 자기야 이거 가지고 밥집에 먹어 응 이거 가지고 밥집에 먹어 응 이거 좀 먹고 응 골뱅이 좀 먹고 응 와 골뱅이 얼마나 깨끗하나 와 진짜 맛있다 응 골뱅이 엄청 깨끗하잖아 응 자기야 내가 먼저 커피 한잔 먹을게 응 자기 먼저 먹어 커피 야 그냥 와 입맛이 돌아 입맛이 와 이거 먹으니까 입맛이 살아나는게 아 진짜 맛있네요 아 입놀림이 정신이 없다고요 네 아 진짜 맛있어서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음 와 골뱅이는 골뱅이 똥까지 먹으면 맛있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이게 냉동이 아니고 싱싱한 바로 싱싱한 오일 때문에 바로 바로 그냥 갓 잡아 올린 거거든요 이게 음 다 음 15,000원에 한 봉지 주셨어요 그냥 예 한 봉지 가득 이만큼이요 우리 가면은 맨날 잘해주세요 사장님들이 우리 묵고 보도가 파는 양국 가게가 있는데 잘해줘요 거기 갈때마다 아주 푸짐하게 양떡 많이 줘요 또 성적들이 구독과 옆판장에 일하시는 아줌마리들이 성적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뭐 항상 덤으로 항상 더 챙겨주시니까 갈 때마다 먹는 게 야하다고요 먹는 게 야하다고요 너무 맛있어 가지고 너무 정신없이 먹네요 아 진짜 맛있어 가지고 네 아 진짜 맛있어 가지고 밥을 조금 해서 먹어 밥을 해서 먹었어 거기에 알찬 거 좀 안에 한 번 더 먹어 아 맛있게 먹네 야 술은 제가 술은 안 먹거든요 예 집사람이 술을 싫어 해 가지고 지금 술을 끊었어요 예 그리고 종영순이 3천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되게 이거 너무 맛있네 맛있어? 응 맛있어 아 골뱅이라고요 아 골뱅이라고요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근데 나 골뱅이라고 원래 뭐든지 잘 먹어요 응 음식을 성격이 원래 음식을 좀 깨작깨작을 먹는 성격이 아니어 가지고 뭐 물론 맛도 있지만은 음식을 정말 또 맛있게 또 먹거든요 또 음 이 다음에 자기야 응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세당가 가면은 성고로 가면은 이렇게 먹다가는 택자야 응 안들어 뭐에 손을 보러 가 내 죽어도 응 안가라는 자기는 끝이야 에이 진짜로 이제 골뱅이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와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정신없이 먹었네 그냥 아 아 Naw 아 ㅋㅋㅋㅋ 야 아하 골뱅이도 맛있어? 응 골뱅이 진짜 맛있다 골뱅이가 진짜 신이 안쓰네 내가 아까 볶으라는 게 딱 알맞게 볶어야 되거든 와아 와 진짜 맛있다 개 하나 먹기가 무 같더라고 응 응 그래서 내가 좋아한 맛입니다 골뱅이 와아 아니 골뱅이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딱 적당하게 딱 잘 삶아졌어요 진짜 골뱅이가 와아 음 와 이거 크다 이거는 응 어이 크네 음 맛있게 먹어 응 에이 바사님이 맛있습니다 진짜로 네 양반은 맛이 없는 거 없어요 아무튼 무조건 다 마세요 응 아우 골뱅이가 먹어도 배부르겠다 응 와아 골뱅이 크다 크다 이거 응 응 내가 오랜만에 나갔잖아 응 내가 오랜만에 나갔잖아 그러니까 반겨주는 거야 오랜만에 약간 응 반갑게 응 골뱅이가 골뱅이가 소라골뱅이 있고 찬골뱅이가 있잖아요 소라골뱅이 하고 찬골뱅이 있는데 그때 골뱅이도 커요 큰 거는 삶아가지고 망치로 깬 다음에 이렇게 다 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작은 거는 이게 좀 먹기가 편한 이유가 그냥 딱 이두씨 같은 걸로 뼈축한 걸로 딱 뺀 다음에 빼가지고 그냥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바로 그냥 한입에 먹으면 돼요 네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대기야 밥 밥이 조금 한 번 더 빚어먹어 밥 한 번 더 먹으면 먹으면 배 불렀다 안 되겠어 한 번 나도 나중에 내가 볼게 응 네 네 이제 요거 하나 남기려고요 예 뭐 집사람 먹기 남기고 일단 나 먹으라고 응 골뱅은 좀 먹으려고요 골뱅이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거는 자기야 응 남겼다가 자기 먹고 골뱅이 좀 먹겠습니다 예 골뱅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응 자기 먹고 예 집사람 좀 있다면 이제 저거 또 먹어야 되니까 골뱅이 좀 먹겠습니다 음 와 쌍크를 내가 잘 쌓아놨잖아 응 이제 하나 둘까 응 됐어 응 응 침탭이 못하는데 지그기가 불편해 그치 음 음 앞머리가 깜찍하다고요. 앞머리가 내렸어요. 오늘 앞머리 내렸거든요. 그리고 박지원님 39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자기 밥도 안 먹어? 오늘 골뱅이 좀 먹으려고. 이거는 저희 집사람이 해준 음식도 되게 맛있거든요. 정말 맛있는데 골뱅이나 대게 같은 경우는 자주 못 먹는 거잖아요. 흔하게 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오랜만에 먹으니까 좀 맛있고요. 정말 맛있고요. 이게 몽골뱅이지? 소라골뱅이 조그만 것 같은데 인터넷에 인터넷 검색하시다 보면은 이게 조그만 골뱅이 많이 팔아요. 그냥 사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쪄서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시에는 비쌀 거예요. 응? 그치? 인터넷으로 사면 사야지. 인터넷으로. 요즘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바로 배달되잖아. 아 또 하질이 많이 안 좋으시구나. 이거 조정을 하셔야 돼요. 품질 들어가셔가지고 720으로 맞추셔야 되거든요. 하질을. 그래야 하질이 좀 괜찮아지는데. 소라요. 소라도 맛있죠? 예 소라도 맛있고. 이 골뱅이도 맛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또. 한입에 삶아가지고. 바로 그냥 한입에 바로 그냥. 빼가지고 넣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싱싱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론 냉동떡은 먹어도 되지만. 생물로. 잡아 올리고 있잖아요. 배에 나가가지고 바로 잡아 올리는 거. 생물로 먹으면. 이 골뱅이 똥까지 다 먹었을 거거든요. 빼가지고. 똥까지 먹으면 똥똥 훨씬 맛있어요. 예. 골뱅이 똥까지. 살하고 똥까지. 몇 건 더 맛있어요. 이게. 딱 생물일 때. 싱싱. 싱싱했을 때는. 이 똥까지 먹어도 되거든요. 고소하고 담백해요. 진짜로. 고소하고 담백해서. 진짜로. 네. 조. 조. 랄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아. 소리가 찢어진다고요. 왜 그러지? 소리가 찌르지는게 뭐야? 지지직거리나봐 소리가 네 바다님 반갑습니다 소리가 많이 좀 안좋나요? 좀 지지직거리도 그러나요? 밖에서 지지직소리나는데 바로 빠지는가봐 다리 네 시인 다형님 어서오세요 아 괜찮다고요?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히 쓰지 가끔 지지직거리나보다 네 집사람 치아가 안좋아가지고요 이빨 이빨 지금 네 치료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맛있게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막 까가지고 집사람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되는게 좀 안타깝네요 그냥 뭘 드리고 싶어 귀엽고 떨어졌다 이리 놔 놔 놔 놔 귀엽고 떨어졌다 이거 없다 이거 앞치마 앞치마 벗어 이거 담궈야돼 지금 아냐아냐 그럼 다 먹고 앞치마을 안입었으면 막 치였을 것 같아요 몸에 옷에 대게는 이제 두 마리 남겨놨거든요 우리 이제 집사람 이제 이따가 또 대게 또 오늘 많이 못 먹었으니까 대게 먹으라고 두 마리 남겨놨습니다 저는 이제 골뱅이 맛있어가지고 골뱅이 좀 먹고 있거든요 아이고 맛있어 골뱅이 그냥 나왔다 이거 나갔어? 응 짠 아침에 더 맛있어 이것도 찌니까 훨씬 낫네 안참길 잘했다 응 찌니까 더 맛있다 응 아까 텔레비 보고 응 짠 아침에 더 맛있어 응 사실 괜찮나요 응 대게라면은 다음에 또 라면 끓일 때 대게 넣고 한번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이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음 어쩌다 쩡구야님이 아이고 어쩌다 또 그냥 안지도 없이 그냥 술 드시고 계시는구나 아이고 골뱅이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못들어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아휴 근데 안주를 좀 안주하고 같이해서 드셔야 되는데 빈속에 먹으면 속 다 버리거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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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머리에 갈치가 누워있대 하하 하하 되게 웃겨나 응 육회 육회요 육회도 좋아하죠 예 육회 소고기 육회 아주 맛있죠 그냥 음 네 우리 시엘로이 비디님 어서오세요 또 머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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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가 갈치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계셔가지고 이게 은색이잖아요 은색으로 돼가지고 뽀쩍뽀쩍하니깐 태우기 네 아이고 쭈꾸미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 머리 자르라고요 우리 집사람 머리 자르라고요? 이제 자르도 괜찮은데 음 이 머리는 올리는 머리를 좋아하니깐 응 올리는 머리를 또 좋아하니깐 집사람이 예 네 아 우리 집사람은 아까 되게 조금 먹었거든요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좀 같이 먹고 싶어도 좀 그렇게 안 될 거 같아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또 혼자 먹으니까 또 먹는 모습을 또 보여 드려가지고 아니 일주일 있으면요 좀 먹을 거 같아 네 일주일 있다가 또 병원에 가니까 응 맨날 입절에 요즘은 입절에 안 먹으니까 응 아 또 까기를 잘 까야 되거든 골뱅이는 딱 까가지고 딱 이렇게 한줍에 응 응 응 아이고 응 많이 좀 먹으라고요 은희님이 좀 많이 좀 먹으래 아프지 말고 아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희님 응 응 아픈 데는 없는데요 이빨 때문에 치아 때문에 치아 때문에 치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는 치아 네 채우님 아유 고맙습니다 자기야 저 젠반 좀 줘 라멜이님 감사합니다 젠반 이거 좀 치울게 응 응 자기 여기다 놓으면 되잖아 응 보기 싫으니까 응 이놈 밭에다 버리고 없게 내가 밭에다가 응 그 밭에다가 응 어 그건 안 될 거 같은데 응 이 밭에다가 밭에다 버리면 안 돼 응 아 아 버리면 안 돼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딸을 버려야지 뭐 응 그럼 이제 거의 놔둬 네 잠 못 봤니 감사합니다 네 아 아 네 아이고 양탄장님 감사합니다 6 주식 음 어 으 요 목욕 에 음 굿 으 모르라 py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신다영님 오늘 연어초밥 드셨구나 연어초밥도 맛있네요 이제 그만 먹으라고요 맥주요 제가 맥주를 그전에는 술을 좀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술을 안먹고 이제 술 먹는걸 싫어해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부터 술을 끊었어요 예 아 이거 앞치마 이거 골뱅이나 골뱅이 먹을때 초장이 튈까봐 이게 음식에 골뱅이나 하고 있어요 우리 앞치마 안했으면 초장이고 뭐고 옷에 막 튀었을거에요 아마 앞치마를 해가지고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맛있어 음 음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으 으 어 자 오늘 이어폰 없이 그냥 바로 대게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대게송 대게 대게 대게는 맛있어요 대게송 골뱅이 대게찜을 찜솟아 져버렸지만 너는 달콤해 향이 너무 좋아 한 30분 치고 10분만 뜸을 들이며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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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팔이 나와요 꽃게빨 대게 대게 빨 아이고 우리 바다에 그 수심 깊은 그 잠못에서 그냥 아주 차가운 바다에 그 심연에서 아주 깊은 해연에서 나는 그 우리 대게 찜 대게 먹방 딴딴딴따딴 딴딴딴딴 딴딴딴딴 너는 신선해 대게야 너는 왜 그래 맛있니 맛있어 죽겠어요 살이 살만 먹으면 쪽쪽 살만 나와 대게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죠 맛있어 너는 대게 나는 골뱅이 너는 대게 너는 대게 나는 골뱅이다 대게다 우리는 모든 대게 대게 수심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날진 우린 대게 맛있듯 맛있는 대게는 옆으로 가고 앞으로 귀에 오르는 대게 너는 정말 맛있어 맛있어 죽겠어 오늘 엄청나게 먹었지 정말 맛있는 대게와 골뱅이집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로 맛있죠 그냥 귀에다가 대고 해 응? 귀에다가 대고 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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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불님 또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귀에 대고 해 귀에 대고 하라고? 귀에 대고 그거 좋은 거 있잖아 청주가 귀에 대고 해 오후에 내리게 꺄잇 디디 Qui 왈 um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프리카 댄스 춤이 안 나온다 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댄스가 댄스가 이게 데에 ощ upgrading 차차찻다 차차찻다 아랫했었잖아 차차차 댄스 남자는 왼발 여자는 오른발 한찍 해라 그랬잖아 앞으로 나가라 그랬잖아 차차차차 이렇게 차차차차 그렇게 하죠 다들 일자로 펴고 일자로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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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세 딱 폼 재고 이렇게도 해도 되고 그래갖고 차차차차 이렇게 차차차차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이렇게 차차차차 이렇게 하라고 차차차차 아니 차차차차 차차차 이제 폼 재면서 이렇게 차차차 차차차차 이렇게 폼도 제감해서 아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후원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ontinent 감사합니다.